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제13대 회장으로 구자윤 회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. 구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건설 경영 환경 개선에 앞장서게 됩니다.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제13대 구자윤 회장의 취임식이 26일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. 구 회장은 지난달 22일 개최된 제32회 정기총회에서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이날부터 2015년 6월 25일까지 3년간 대구건설협회를 이끌게 됩니다. 이날 취임식에는 김연수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유관기관장과 지역건설관련 경제단체장 등 1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구 회장은 취임사에서 건설협회 대구시 회장 취임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지만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며 참여하는 협회, 변호하는 협회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일감 확대와 적정 공사비 확보 등을 통한 회원사 경영 환경 개선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.